한국국토정보공사 다양한 가공 영역에 적용되는 다목적 제조 강추철 스테인레스강, 내열합금 등 다양한 피삭제의 가공이 가능한 다염도 유니버셜 제조 시리즈 애니컷 PC5300, NCO330 애니컷 시리즈는 하나의 제조으로 다양한 피삭제를 가공함으로써 생산성 면에 있어서 타사 대비 30% 이상 향상되었으며 기존보다 매우 긴 수명을 자랑합니다. 절삭 가공의 솔루션 PVD 범용성 제조 애니플랙 PC5300 경제성과 고효율성 단일 제조으로 다양한 종류의 피삭제 가공 PC5300은 고경도, 내선화성이 뛰어난 PVD 박막을 적용하여 강 및 합금강 가공 시 빠르게 진행되는 박막의 산화에 위한 마모를 억제시켜 경쟁사 대비 뛰어난 내마모성을 발휘합니다. 초밀입 고인성 모재를 적용하여 일반 가공에서부터 단속 황삭 가공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안정성과 내마모성을 발휘합니다. 무엇보다도 초밀입 고인성 모재를 적용하여 단속 가공에서 뛰어난 안정성을 발휘하는 PC5300은 특수한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하여 피삭제의 용착 억제를 통해 스테인리스강 가공 시 경계 마무리를 최소화시켜줌으로써 타사 대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고온에서도 상온과 같은 고경도를 유지하는 코어로이만의 특수한 PVD 박막을 적용한 PC5300은 고온이 발생하는 연속적인 가공에서도 저속의 단속 가공에서도 꾸준한 내마모성과 안정성을 발휘하여 타사 대비 탁월한 수명을 발휘합니다. 초밀의 고인성 모재 적용으로 인성을 크게 요구하는 고이성 툴 적용 시 안정적인 수명 보장, 생산성 6배 향상, 절삭 부하가 심하게 발생하는 드릴링 작업에서도 뛰어난 내마모성 및 안정성 보장 이것이 바로 PC5300의 매력입니다. 코어로이 또 하나의 CVD 범용성 제종 애니 골드 NC5330 NC5330은 내산화성이 뛰어난 CVD 알루미나 박막 적용 강의 고속 가공 시 뛰어난 내마모성을 발휘하며 인성이 뛰어난 밀입 주상정 MT-TICN 박막 및 모재의 고인성화를 통한 내결손성 향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합니다. 또한 NC5330은 코어로이만의 기술력인 특수한 표면 처리 공법을 작용하여 절삭 공구의 용착 발생을 억제하였으며 모재의 고인성화를 통한 내결손성을 향상시켜 스테인리스 강 가공 시 경계 마모 발생을 최소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명을 발휘합니다. 특수한 표면 처리 공법의 작용을 통해 박막의 표면 주도와 내 용착성이 향상되었고 연각 및 주철 가공 시 발생하는 미세 용착에 의한 지핑 현상을 현저히 감소시켜 코어로이만의 뛰어난 성능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절삭 공구의 혁명 코어로이 40여년 기술의 결정판 애니블랙 PC5300 애니골드 NC5330 고객 여러분의 발전과 성공을 약속드립니다.